오늘은 초등학생 영어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초등학생 영어 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학습 목표를 두 가지로 답습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와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학습 목표는 완전히 달라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한다면 저는 핵심은 교과서에 둡니다. 핵심을 교과서에 돼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배우는 그 전체 과정의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에 He lives in 울산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는 고작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는 울산에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하겠죠? 잘했어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보냐면 그는 울산에 살지 않아?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봅니다. 부정문에 대한 이해가 됐냐는 거죠. 왜 He lives가 아니고 He lives가 되는 거지 왜 He don't가 아니고 왜 He doesn't가 되는 거지 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당연히 의문을 물어보겠죠. 그는 울산에 사니? 라고 물어볼 거고 대답은 Does he live in 울산? 라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학습이 잘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의 질문은 의무사가 들어가는 의문 문이에요. 왜 그는 울산에 사니? Why does he live in 울산?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는 여기까지 왔다면 아, 이해를 잘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내요. 어디까지 가냐면 왜 그가 울산에 사는지? 라는 간접 의문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Why he lives in 울산? 같이 가겠죠. 아이들이 여기까지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발적으로 영어 실력이 늘어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의 가치수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가 울산에 사는지? Why he lives in 울산? 이게 이해가 되면 I know why he lives in 울산. 너는 그가 왜 울산에 사는지 아니? Do you know why he lives in 울산? 그가 왜 울산에 사는지? 난 알고 싶은데 I want to know why he lives in 울산. 난 알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know why he lives in 울산.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간접 의문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정말 말문이 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폭발적으로 아이시력이 느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거에 재미를 느껴요.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는 항상 제가 한국어로 물어보고 한국말로 물어보고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게 하는 거든요. 선생님이 한국말로 물어보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자기가 영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는 게 재밌어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말하는 게 자체가 놀이. 놀이처럼.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실력이 되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영어 학원에서 게임하고 놀아주고 파티하고 그래서 영어 재밌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영어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고장을 말한다면 학습 목표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나서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느냐. 핵심은, 학습법의 핵심은 자동화예요. 내 주변에 들리는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자기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쓰기로 넘어가겠죠. 그럼 선생님이 그가 왜 울산에 사는지 난 알고 싶어 라고 한국말로 하면 아이들은 그걸 영어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글로 쓸 때 스펠링까지 외워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알고 싶어 그가 왜 그가 울산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I want to know why he wants to live in 울산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스펠링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휘를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 패턴이 많이 늘었죠? 거기에 단어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어?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문이 트인 것 같아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자, 파닉스를 끝내고 나서 보통 정말 빠른 아이들은 1년 과정이면 1년 정도 훈련하면 이게 됩니다. 어? 1년은 진짜 이렇게 되냐고요? 빠른 아이들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좀 느린 아이들은 2년 정도 훈련을 시키면 여기까지 돼요. 좀 늦게 공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3학년 때 영어를 학교 3학년에서 학교 과정을 따르면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파닉스를 미리 끝내고 3학년 때 생각하면 빠르면 1년, 느리면 2년 뒤 2년 정도면 초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자기 스스로 말하고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휘력까지만 받쳐주면 정말 아이들이 우리말로 말로 내뱉을 수 있는 문장이 정말 많아집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면 그러면 어떤 학습 목표를 두는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완전히 이해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다 가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걸 만들어주는 학습법은 뭐죠? 자동화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내뱉으면 그걸 순간적으로 영어로 내뱉을 수가 있어야 돼요. 머뭇머뭇거려도 안 되고요. 망설이면 안 되겠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울산에 살아? 그가 울산에 사니? 그는 울산에 살지 않아? 왜 그가 울산에 사는지? 너는 아니? 너는 알고 싶니? 나는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아이들이 영어로 줄줄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4년 동안 배우게 되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780개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적은 수의 단어를 배정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 단어 굉장히 적은 수의 단어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 활용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기보다는 그 적은 수의 780개밖에 안 되는 단어지만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너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쓰고 말하고 읽고 해석해보라는 겁니다.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영역 있죠. 표현 영역에 쓰고 말하기 이해 영역에 읽고 듣기 4가지를 골고루 한 번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바람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학습 목표를 그렇게 잡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1년에서 2년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초등학생이지만 중등 과정의 영어를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완전히 다른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학습 목표가 달라지니까 학습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면 어떤 학습 목표와 어떤 학습법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